viable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영상 예а 어우 아세안선 어서오세요 어 저 저희쪽으로 맛있게 드시고 많이주세요 丈夫 경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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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Bond s! 아침이야 야 빨리 가. 빨리 가. 씻어. 저희들한테 뭐 이런 거예요? 그래 빨리 와. 아빠 나와. 야 지금 화장하는 거야? 그런 걸 화장하냐? 오늘 무작을 이기지다. 이제 다 왔단 말이야. 속있다. 정우수야. 아 네 김철원님. 출근 하셔야죠. 출근이요? 네. 출근 차량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내려올게요. 알았어요. 그냥 그냥 빨리 빨리. 여보세요? 어. 아 유프로님이신가요? 예. 아 얼른 출근 준비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. 아 예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미션은 네. 3대 0으로. 그렇죠. 내일 아침에. 내일 아침에? 출근 미션이 있습니다. 출근 미션이 있습니다. 출근 미션이 있습니다. 네.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내일 또 미션이 있으니까. 그래도. 왜 좋아? 왜 안 돼요? 진짜요. 가능성이 있어. 가능성이 없어. 잘할 수 있어. 아 메이크업도 못 했어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왜 그러다. 지금 이러실 시간이 오네. 한 번 전화를 봤는데 카푸에서 강남역 부근에 있는 S전자 홍보가? 지금 이러실 시간이 오네. 아 잠깐만요. 어떻게 하지? 차 어디 있어요? 차 안에서. 차 안에서. 차 안에서. 다른 팀원들은 어제 그 팀원들인데. 네네. 몇 시에 출근하는 사람이고. 지금 자는 사람도 있고. 아 이거 진짜.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. 한 명씩 데리러 갑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. 가시면 저 먼저 전화를 쫙 돌리고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럼요. 한 명을 딱 정해서. 집 앞이나. 여기 계신 분 앞에 가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. 아 그럼 자고 있으면. 아 지호는 집이 일산이에요. 여긴의 집을 몰라요 제가. 그건 제가. 아니 어떻게 시작하면 제가 이거. 그걸 알려드릴게요. 아 이거 참. 아 일단 또 타야겠네. 하아 나 참.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석진 형 집 앞으로 가야 되네. 여기 제일 가까운. 아 이거 참. 아 다행이다 석진 형 집이 가까워서 다행이네. 아 지호는 일산인데. 정말 저쪽 팀은. 게리가 잠실. 설헤마을. 아 저기 종국이스탄 dejdemorm. 아 남양주. 저 팀에 재석이가 혁진이 형 다 끝내고 지효가 일산이네 지효가 일산, 일산 만만치 않지 남형이 남형이 이만